안녕하세요. 도시농부 해맑음입니다. 처음 팥 심었습니다. 팥을 한 고랑 심으려고 준비했습니다. 밑거름하고 토양살충제 넣고 멀칭해놨어요. 한봉지, 씨앗 정묘상에 가서 한봉지 샀습니다. 15cm 정도의 간격으로 저 한 고랑 딱 맞게 맞춰서 심었어요. 비가 너무 안와서 해보세요. 팍싹 말랐죠? 물을 구멍마다 물을 줄 거에요, 지금. 처음으로 팥 심어봤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커가는 것을 보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